안녕하세요. 더일스의원 이승환 치료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분등에 대한 운동법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작사세는 엎드린 자세에서 양쪽, 좌우, 발을 굽히면서 모아주십니다. 자, 여기서 숨을 내쉬면서 무릎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시 내리시고 7초 정도 버텨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릎을, 발을 모아주신 다음에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려주시고 이 동작을 하실 때 만약에 허리 쪽에 통증이 있으시면 중단하시는 게 맞고요.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하실 운동을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